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설아입니다. 오늘은 제 첫 방송이니만큼 그냥 간단하게 해볼 건데요. 탈출 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한 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. 저를 소개해보겠습니다. 일단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1번씩 눌러주세요. 요거는 생각보다 비율이 안 맞더라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고 일단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? 일단 점프 맥을 진짜 못해요. 안 좋은 것만 알고 있어. 점프 맥을 매우 못하고요. 말이 잘 꼬여야지 진짜로. 뭐만 하면 말이 꼬이거나 그래가지고 말이 진짜. 원래는 거의 괜찮은데 영상 찍어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. 그건 감명이죠. 제가 드루퍼도 못하는 것만 알고 있어서는 잘하는 건 없죠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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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가 어서 살짝 하늘하늘하게 있거든요. 이거 전화 토끼입니다. 귀 보이시죠? 귀입니다. 귀. 귀에요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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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하는 것 같 ähh. 아하. 아하. 네. 아하. 아하. 모르는 거 같지 않았어. 아 그렇다. 아침이 저리다. 이게 뭐고. 뭐라 해야 되지? 진짜 제가 별로 그다지 잘하는 건 없더라고요 진짜. 저는 유명 유튜브라는 문자랑 보복 도와이 몇백 개씩 원하는 건 아닙니다. 그냥 하나하나가 저한테 다 소송하고 해. 저 아이 1번씩만 물어보는 게 진짜 좋다.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. 많이 실수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. 그리고 외부 소리가 좀 들릴 거예요 아무래도. 지금처럼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 같기도 해요. 거의 다 밑에 뭐라 해야 되지? 글자가 뜰 거예요. 그리고 아무데나 오빠나 소녀들랑 소리는 소리가 완전. 샴푸맥 사태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. 너무 귀신해서. 소리가 진짜 어느 느낌이냐면. 딱 샴푸맥 부담이 딱 하는데. 콕도 빠져들 때. 하나하나 용서가 있어서. 그래도 여쭤보는 안질러 겠습니다. 그 소리 뛰어나지 않아요. 이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. 어찌됐든. 어찌됐든. 제가. 제가. 여덟은 이제. 학교 기억 못 할까봐서. 학교 기억 못 할까봐서. 학교 기억 못 할까봐서. 그래도 가끔. 저 혼자서. 할 거예요. 저희. 지금 멤버를. 어. 뭐 해야 되지? 멤버는 지금 없고요. 없는 상태고. 여덟은 님 교원당에서. kilBu. issy님사. 네. 수도허. 글이 ت질이는 pouvait placed together. 딸이.